저 이름은 조롱이 옳지 잘했어 옳지옳지 하아 샤 샤 새 capaz 샤 샤 샤 père 양자 석 아 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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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정 가져와 조롱이 전원 조롱이 가져와 los. 김미애 다시마 지금 이 상황은 이 커튼이 움직여서 무서워서 이 인형을 못 가져오는 상황이에요 조롱이 가져와 조롱이 저 이름은 조롱이 옳지 잘했으 칠칠칠칠칠 파이팅! 카롤이는 인형이 거의 이틀을 못가요 사주면 이렇게 물어 뜯으니까 제가 이렇게 손으로 놀아줘도 절대 제 손에 들어가면 세게 안 물어요 진짜 똑똑한 것 같아